저거 뭐지? 저 사람인 것 같은데요? 야, 케빈에 좀 까자. 제가 그럼 제 잡아보겠습니다. 케빈에 까라고, 이 개이 새끼야. 도너츠랑 있잖아. 도너츠가 아니라 절연테이프구나. 어, 거북이다. 거북이 찾았어? 여기, 여기. 왼쪽으로. 거북이 잡아야 우리가 빨리 그걸 먹을 수 있어. 세 마리. 세 마리 있어? 네. 잠깐만, 나 물 좀 먹고. 어, 조꼬마 먹었다. 어, 나이스. 조꼬마, 나이스. 배 찬다, 이제. 여기. 어, 그래서 거북이 뭐 가지 하나 쳐야겠다. 이 새끼를 갖다가 대가리 쳐가지고. 안 쳤었냐? 왜? 이겼다. 됐어. 어, 됐다. 오, 아침부터. 됐어. 거북이 살은 따로 바르고. 네. 어, 거북이 모가지는 버려도 돼. 뒤에! 뒤에 한 마리 더, 더 왔어요. 쟤. 뒤에 뒤에. 거북이? 네. 내가 죽일게. 뭐야. 살이랑 껍질이랑 분리 좀 시켜. 껍질 들고. 얘들 저거 이제, 저기 만들어야 돼. 많이 못 뜬다, 보니까. 하나밖에 못 드는데요, 이거? 누가 와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중요한 재료는 아니니까. 일단은 빨리 저, 물. 저, 집 옆에다가 물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놔야겠다. 네. 식수되라. 우리는 일단 한 건 했다, 얘들아. 라이터 어떻게 끄냐? 한 번 더 모으면 집 완성됩니다. 얘들아, 라이터 어떻게 꺼? 아무도 모르네. 큐 두 번? 아, 큐 누르면 되네. 무전기 들지 마라, 얘들아. 마이크 소리 두 번 다 나온다. 네. 자, 일단은. 여기 넷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만드는 게 괜찮을 듯. 저기, 주황색 뒷발 쪽에다가. 주황색이 아니라 저, 핑크 새끼 빨 쪽. 자, 여기다가 거북이 저거 해서 만들자. B 눌러서. 물 채집기. 싹. 야, 나뭇가지 세 개만 구해와. 담비야. 저 담비 아닌데요? 다혜, 너 누구야? 다혜인데요. 다혜, 오케이. 다혜 잘했어. 다혜야. 네. 물 떠와. 물을 떠오라고. 야, 물을 여기도 담아야 될 것 같은데? 비가 오면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 빗물 받아가지고 처먹으란 얘기네. 집 근처에다 해 비음신색이야. 빗물 받는 거야. 그러네, 빗물 받는 거네. 그럼 이거 집 근처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러네. 집이 완성된 건가요? 어? 된거 같아. 이거 어떻게 해제하지? 계속해요? 그냥 때려버려요. 집이 문이 안 열립니다 형님. 여기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이거 창문으로 들어와집니다. 됐어 일단 오케이. 야, 그 거북이 그거 날라갔네? 거북이 등껍질. 너 있냐 하나? 남았냐? 있었잖아요 방금. 전 있어요. 어, 저기 위에다. 집 옆에다 지어놔라. 미안하다. 어.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모르고, 뽀겨버렸네 아예. 여기, 바람소리가 이렇게 심하지?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오케이. 혹시. 주변에 빨리 나무 캐가지고 민둥나무 만들어. 다들. 모험하고 있지 말고.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갖추고 나서. 우리 저기 가야 돼. 동굴 탐사해야 돼. 할 일이 아주 많다 얘들아. 이거 혹시. 만들었다. 공간. 그냥 지게 좀 갖고 와. 그니까 수리에바를 자극을 그려줍니다. 그려줍니다. Officer, 그니까 수리에 밟기. 여자친구가 한테. 그렇게 해보셨나요. 형이 이미 가져왔습니다 식인종이네 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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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날아갔는데 나뭇가지도 땅에 떨어지면서 막 죽고 물이 꺼지는데 아 뭐야 애들 점점 많아지는데 위험한데? 위험해 애들 위에 3명 더 있어 위에? 일단 여기 나무 좀 쳐내 이런 것들 잣나무들 좀 쳐내라 얘네땜에 시야가 너무 안보여 츄빈이 목소리 안들려 어 츄빈이 목소리 안들린다고? 츄빈아 말 들리는데 목소리? 어 저 이거 방금 썼어요 어 어? 왜 때려? 아 가자 어 이거 시체 자를 수 있는데? 어 길게 눌러가지고 자를 수 있어 그냥 아래로 도끼로 꼬기면 잘라져요 야 나무 내가 많이 해왔거든 그 시체 먹을거면은 시체 옆에다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 균일하게 좀 놔둬 균일하게 좀 놔둬 난 정돈 안되있는거 정말 싫어하거든 균일한데? 바닥에 내려놔 보세요 바닥에 균일하게 놔둬 균일하게 이게 캠프바이어구나 다리 두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캠프바이어 만드는게 밝은거? 균일하게 걸어놨어요 고기를 이렇게 빨리 구워 먹을 수 있어 야 그거 내려놔 시체좀 시체 내려놓으라고 시체 토막내는거 가르쳐줄게 내려놔봐 내려놔 봐 쥐쥐 여기 보세요 여기 길게 마우스를 잡고 종아리쪽에다가 길게 마디마다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톡톡치면은 올라오지 이런것들 갖다가 꼽는거야 이거 먹는겁니까? 뭐 어떤거? 시체요 시체를 생으로 먹는게 아니라 그 시체를 딱 가지고 다리 하나 들고 여기 가까이 가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 던지지 말고 이..뭐 누르는게 있을거야 아마 던져 뒤로 누르지 말고 이건 뭐 육포야 뭐야 말려먹는거야? 아 다 구워놓은거야? 이거 몸통 구워도 되나? 이거 구워먹는거 이거 먹어야겠네 징그러 이거 못먹지? 이거 구운게 아니라 센거 같은데요? 어? 이거 만든 이 새끼도 왜 만들었는지를 모르겠네 잠깐만 있어봐 들기 버려 이런거 새 머리는 딴데다 버리고 걸어놔 걸어놓고 이제 나중에 배고프면 그때가 그때 알아서 구워먹으면 되니까 구워진거는 안 걸어지는거 같은데 아 말려먹을 수 있어 육포처럼? 이거 말려져요? 아 이게 건조대라네 아 이거 고기 모양 되니까 거북이 고기야 괜찮네 어 생고기 많네 난 고기 좀 꺼먹어야겠다 고기 구워져있습니다 고기 구워져있습니다 뭐야 누가 부셨어? 말려졌다가 구워먹음진 말려먹어도 되고 뭐야 지금 방금 이 다리 든 사람이 부셨습니다 아이 그 모닥불 한 대치만 때리죠 아 진짜 뭐하는 새끼야 야 다리 든 새끼 널게 와봐 누구야 너 누구야? 어 내가 구워놨는데 어디갔어 누구야? 야야야야야 뻘짓거리들 하지말고 어 뻘짓거리들 하지말고 저 일단은 울타리도 칠거야 내가 울타리 쳐놔야겠다 내가 울타리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나무 나무만 껴주면 돼 울타리 만들자 울타리 야무진 애고 누가 간거야 지금 오오 랄프가 있지 랄프가 다있지 여기씨 맞춤벽 요거 같은데? 어 요거 맞는거 같은데? 맞춤벽 어 이렇게 이거 먹어도 됩니까? 그 집안에 들어가면 Z라는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게 달 표시가 있습니다 아마 밤에 시간을 좀 가서 킵시키는 능력인거 같습니다 음 야 빨리 나무 가지고 와서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거 이거 채워 빨리 에? 안보이는데요? 아 지금 그 완성 딱 누르셔야 한번에 되는거 같아요 지금 됐어 아 아 오케이 어떡해 어떡해 해가 너무 곱아요 울타리라는게 따로 있어? 어 막대기로 하는 울타리 맞춤벽 말고 맞춤벽 말고 아 막대기 울타리 아 이건 병신같애 별로야 벽을 만들어야지 왜 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넣는거지 이거 2키로 짚는거 맞나요? 왜 안집혀지지? 그거아니야 세로로 된 나무기둥이야 니꼬 아 아니 이렇게 해도 지워지잖아 얘들아 어 식인종 목소리 나는데? 코트님 티에 티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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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한 두명만 갖다 잡으면 돼 이러다 부서질거 같아 막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뭐 뭐 새 새 새에 다 가두는거야 뭐야 이거 토끼도? 토끼가 잘도 이게 덫에 걸리겠다 시발 뽀개 이따가 좀 만들지마 누가 만들었어 의미없는거 존나만드네 건축은 나랑 랄프만 할테니까 그런줄 알아 물인데요 자 맞춤벽 계속 만들테니까 나무가 빨리 해와서 빨리 채우고 해 민기적거리지 말고 네 비온다 아 물 먹이고 좋습니다 나무 으응 이건 돌단벽이야 누가 만든 누가 해놓은거야? 그거 내구도 비음친이야 외벽아니야 나무기둥같은거 있어 아니 외벽만드는데 다들 말들이 많아 이거 돌 뭘까요? 아 그럼 없앱니다 Ryu cart 동혼빔ыл 도인 도인 누가 그래 가시로 된 벽을 칠하고 알았어 가시로 만든 벽 그걸로 만들게 막대기 울타리 말하는 거지? 기본 벽 문 달린 벽 문 달린 벽을 딱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우리의 정문은 이거야 이렇게 정문을 싹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이 벽을 왜 만들었노? 이거 왜 만들었노? 랄프님 제가 지금 회로판을 주었는데 이거 나중에 쓰나요? 일단 뭐 중요한 거 아무거나 가지고 와 다 어딘가 쓸 데가 있겠지 기본 벽 하면 되지 얘들아 기본 벽 이거 같은데 얘들이 말하는 게? 그거 아까 형이 했던 거지? 아니야 그건 맞춤 벽이야 여기 그렇지 얘들아? 분홍색이라고? 만석인 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빨리 갔다 오십시오 아 방어 스파이크 이걸로 만들라구 아 방어벽 아 이거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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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여기 한쪽 반대쪽 빠졌습니다 반대쪽 진정한 외벽이네 이거에 진정한 외벽이네 이거에 아 이 분 뭐해 랄프야 저 돌담길은 좀 지워주면 안 되냐? 비응신넘 세기 어? 어 지워라 지워주라고 좀 저기 배 갔다 와봐도 되나? 안 돼 이따 나중에 갈 거야 일단 중요한 나무랑 이런 거 다 캐고 이제 각자 활들도 이제 만들고 해야 돼 네 짜잔 됐다 아 잠시만요 어색 아 아 아 뭐 뭐 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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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제가 한번 도검해보겠습니다 목말라 먹을 것 좀 있나? 이 못 누르게 되어있네 만들었다 중 다음에 뿌리소 야 나 배고파 저 지금 집 가고 있어요 냄비에 물 뜨라구 만들어놨어 아까 냄비 더 엎어놨어 진짜 통나무로 후려쳐버리고 싶네 여기 와서 2 누르시면 먹을 거 있습니다 아직 활 활 활 활 활 여기 여기 어디갔어 이거 잠깐만요 먹을 게 어딨어 자 여기 먹을 거 어딨어 먹을 거 제가 구울게요 물고기 어? 아 죄송합니다 누가? 아 이씨 시발 놈아 야 이 개새끼야 왜 시발 먹을 거 왜 자꾸 시발 놈아 아 제가 바로 안되겠습니다 바로 안되겠습니다 정신 대왕끼야 모닥불 뭐하냐 아 내 물고기 저요 잠만요 어 물고기 먹었어 물고기 먹었어 배 찬다 여기 자 방어벽 만들거야 다시 자 방어벽 만들거야 다시 자 방어벽 만들거야 다시 자 방어벽 만들거야 다시 어 뭐야 어 뭐야 또 어두워진다 슬슬 물고기 Straight 물고기를 먹어야겠다 물고기들 먹어야겠다 물고기를 먹어야겠다 됐어 야 외벽 보이지 얘들아? 나무 빨리 채워 나무 채워 나무 채워 아침 되나? 바로? 이거 빨리 나무 캐와야 될 것 같은데? 얘들아 다 집으로 들어와 아침 만들자 얘들아 아 네 잠시만요 니네 이제 아침 되면 내가 노동가 틀어줄 테니까 나 뒤지게 이래 이건 문을 열 수 있는 구조야?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오 괜찮네 심플하네 빨리 오세요 저 좀 멀리 있는데? 한 명 몇 명이지? 야 나무는 채워놓고 채워놓고 해 빨리 한 분만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저요 저요? 저요? 네네 나무는 채워둡니다 아니야 나 나무 채워놓고 잘거야 아 네 지금 해 잠은 지옥에서 자 시발남들아 빨리 너를 빨리 이거 나무부터 딱 채워놔 나무가 이제 없는데 여기 한 조각 있다 나무가 채워야 됩니다 됐어 좋아 이제 들어갈까요? 자러 가자 이거 벽까지 있네 이거 벽까지 있네 자러 아 그거 부술 거야 있어봐 어떻게 부숴? 어 부서진다 야 이거 외벽만 부수고 자자 내가 잘못 지은 거 좀 뽀개줘 어 나무 두 개 건질 수 있네 멀쩡한 벽은 뽀개지마잉 멀쩡한 벽은 뽀개지마잉 저 뭐가 멀쩡한 거야? 아니 세로로 돼있는 거 세로로 돼있는 거 야 이 씨발렸나 뭐 이 개새끼 병신 아 뭐야 이 씨발루긴 너 아까부터 진짜 존나 거슬려 야 제대로 제대로 여기다 박아 이제 떨어진 거 있으면 떨어진 거 있으면 여기가 뚫렸는데요? 뚫려있는 거 내가 할게 있어봐 아 아 누구야 누가 살인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제 잘못 때린 새끼 있으면 나한테 제보해 내가 그 새끼 창으로 찔러 죽일게 여기 까만 사람 됐어 다 됐어 집으로 들어와 집으로 들어와 다 자자 Z 눌러 저 눌렀어 길게 어 눌렀어요 두 명 한 명 두 명 두 명 세 명 뭐야 누구야 누구 가만 있어야지 갈매 안 떠있을 때 한 명 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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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밤에 밝았다 오케이 바로 아침 되잖아 야 나무 빨리 해와 빨리 다들 나 움직여 빨리 나무 해와 예 배고파 저도요 저도 배고파 고맙니다 너 뭐 좀 구워줘라 야 뭐 좀 구워줘 이거 뭐 횃불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아? 이거 횃불 횃불을 만들려면 좀 다른 데다 좀 만들어 자꾸 애들이 자꾸 포기잖아 여기 집 오른쪽에 만들게요 그래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시인 눌러가지고 저거 좀 넣어줘 나뭇잎들 떨어지면은 여기다 구워서 먹어 고기 하나씩 들고 어? 불 붙었다 아유 비염신같아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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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고기 어떻게 들어? 여기 말려져있는 고기가 먹을게요 들 수가 없는데 아무.. 아 내가 더이상 소재할 수가 없다네 아 고기 내가 구워버려야겠다 근데 이 캠프파이어는 고기를 구울 수가 있는 구조야? 없어요 안 돼요 이거 고기 못 굽잖아 이거 옆에 만들어놨어요 여기 만들어놨어요 그래 이게 그릴이지 네 고기 꽂고 있어 지금 풀 어 아 저거 누가 만든거야 이거 뽀개버릴까 이거 똑같네 이거 이거 별로 필요 없는거 같은데 그래 뽀개버려 병신같은거 이딴거 좀 만들지마 만들지 앞으로 니네한테 건축할 필요는 없어 너네 이제 나무 해야겠습니다 응 고기 지금 꽂고 있는거 이거나 먹어야겠다 거북이고기 야 다들 나무케와 시스템 개짓거리 하지말고 와 거기 배 존나 잘 차는데 배고픈사람 혹시 있어? 없습니다 자 나무 캐고있습니다 이것만 캐고 가겠습니다 와 먹어먹어 이 길게 눌러서 먹어 존나 맛있다 냠냠 자 이제 나도 옷 좀 만들어 봐야되겠네 여러분들 헉 엄청 크다 물 물 물 물 물 물 물을 그 오는 길에서 먹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응? 응 잘 Best 주사 이거 창 만들라 창이 어디 있어? 활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안 뜨네 일단 있어봐요 여러분들 창은 조합을 해야 된다 나무가지 두 개로 크래프팅 나뭇가지 아직 가져가지 봐요 오 된다 된다 여러분들 화살 몽둥이 살피 타린 제자 도끼 꽉꽉쳤네 속도를 늘릴 수도 있네 나뭇잎을 넣으면 속도 무기가 나온다 아닌데 아 깃털 그렇지 깃털과 진액 같은 거 오케이 결합 오케이 속도독기 만들었어 창도 만들어 볼게 스토리도 깨고 해야 되는데 일단 애들이 기본적인 게임을 해야 되니까 이거 아직 외벽도 안 만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다들 급해 가지고 뭘 하라네 말하네 그래 분탕질 치는 애들은 바로바로 쳐내 일단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나무 수문장님 100개 나이 또 나이 또 감사합니다 소통을 해달라고 알았어 소통할게 소통하고 있잖아 스토리를 보고 싶으면 우리 당장 깨는 그런게 아니야 뭘 요구하지마 알겠지 니어카 어디갔대 자 일단 애들아 외벽부터 빨리 채우고 그게 제일 중요해 지금 니어카 지금 끌고 2인 1조로 움직이는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네 니어카 같이 가죠 빨리 가시죠 니어카가 부족하면 너네가 나무를 해가지고 니어카를 만들 수도 있어 니어카 찾고 뭐 찾고 하지 말고 비 눌러가지고 제발 배워 아는게 힘이야 애들아 니어카 일단 집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걸 챙겨가지고 동유를 탐험을 할거야 여러분들 알겠죠 니어떻게 나가 그냥 여기로 닦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ㅋㅋㅋㅋ 와 공속 지리는데 도끼 야 꿀팁 도끼에다가 도끼 공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도끼 깃털 필요해 깃털 깃털 하나랑 도끼 하나랑 나무 점액 하나 그거면은 공속 도끼 만들 수 있어 클릭할때마다 휘둘러져서 굉장히 좋다 일단 중요한거 외벽부터 만들어 외벽 외벽 어 카타나 무기 나중에 저기 해야지 여기가 이제 이따가 우리가 여기 동굴 탐험을 할거야 여러분들 어느정도 다 좀 갖추고 들어갈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 해놓은거고 동굴 내가 표시해놔야겠네 애들 나중에 오기 편하게 이제 게임 좀 살짝 적응이 될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음 야 아까 그 깃발 표시하는거 만드는게 뭐였다 그랬지 얘들아 막대기 마커 막대기 마커 오케 막대기 마커 여깄다 여기다가 박아놓고 오케 돌멩이 두개만 있으면 되네 돌멩이 두개 세개 그래서 싸자 해놓고 요거 색깔을 오케 하얀색으로 해놓을게 동그란 하얀색 뭐야 왜 안 돼 뭐야 왜 안 돼 왜요 이제 이런 애들 밥이야 하나만 더 도마뱀 으 마뱀이 잡아야된대 마뱀이 여기가 도마뱀 서식지네 여깄다 이 씨발넘 잡았다 개새끼 요거 이제 도마뱀 가죽이랑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렇지 요런식으로 해가지고 도마뱀 가죽이랑 할 수 있어 동물을 잡으면은 그 트로피 모양으로 뜨는거 있거든 그건 하지마 얘들아 의미 없다 동물 대가리 들고 다니는거야 오케이 좋아 그 트로피 모양 그것도 구워먹을 수 있습니다 그딴거 안구워먹으니까 너나 구워먹어 어 많이 물어 많이 물어 많이 물어 리어카 가져왔습니다 나무 여기 담으십쇼 빨리 나무 해가지고 빨리 외벽부터 채워 오늘 밤 안에 해 끝내야 돼 그래야 다음 물을 할 수 있어 빨리 가져오십쇼 빨리 가져오십쇼 빨리 빨리 해 그래야 다음 일을 끝낼 수 있어 리어카 리어카 여기 리어카 갑니다 뛰어오세요 아씨 나와버렸네 슬슬 목도 마른데 여기 나무 잔뜩 있습니다 일로 오십쇼 여기서 일단 도마뱀 고기 좀 만들어서 먹을게요 여러분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여기 지금 다 있네 여기 동굴이야? 대박인데 와 여기 뭐 아까 거기가 입구고 여기가 출구고 그런가 보다 나갈게요 일단 어? 잠깐만 어 나갈 수 있네 오우 못 나갈 뻔 어? 오우씨 조심하세요 근데 여러분 동굴 들어가는데 왜 갑자기 오우야 오우야 거리세요? 역겹게 어후 응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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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바가지 같은 거 의미없고 어? 이거 만드는 새끼 앞으리나 죽여버린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이 캠프파이어 이 개 같은 거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아까 그거 옛날부터 지어져 있었어요 이딴 거 만들지마 진짜 아깝다 재료들 토끼 잡아야겠다 엘이 그 저기 라이터 넣는 키야 엘 꽉쳤나? 창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만 가까이 잡았다 잡았다 그렇지 발물이 야무지게 해주고 이 새끼도 잡을게 그 사슴이나 토끼같은 애들은 앉아서 가까이 이동하면 돼 앉아있으면 눈 표시가 뜨거든 컨트롤러 그게 이제 저거야 잡았다 잡았네 와 이 새끼 잡기 존나인데 죽어 아 아 잡았다 아 토끼 잡기 힘드네 어? 왜 때려요? 저 때린 게 아니라 물 마시면 피 다는 건데? 아 진짜요 죄송합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또 귀싸워만 하면 안 되지 아니 저 그냥 물 마셨는데 때려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럴 땐 얘기해 왜 때려 씨발려나 바로 바로 이렇게 잡아야지 아 진짜 아니 그게 아니 왜 때리지 이거 살인 일으켜도 됩니까? 아예 물러가지고 약 먹고 약 배 채워 아 또 스넥바가 있었네 그 혹시 물은 어떻게 먹은 거예요? 2키로 꾹 누르면 돼요 그 물을 먹으려면 그 깨끗해 보이는 물 가까이 가가지고 2키로 눌러가지고 물을 먹으면 되는데 별로 좀 비효율적인 듯? 물이 좀 오염되어 있는데도 많더라고 뭔 소리야 나도 목마르네 나도 목마르네 바닷가 물은 먹으면 안 되지 소금기 있는데 비가 안 와 야 이거 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랄프야 물통 만들어야 돼 물통 왜 얘들아 물통 만들어야 된다는디? 물통 어 사슴 가죽 2개랑 밧줄 1개로 만들 수 있대 사슴 가죽 2개랑 밧줄 1개로 만들 수 있대 아 7시 방향 쪽 아 그 저기 뭐야 11시 방향 쪽에 막대기라고 있잖아 막대기 어 걔네들은 오른쪽 맞아서 2개를 눌러 2번 눌러 좋아 얘네 이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지? 약한 창을 만들 수 있어 얘들아 일단 나무 막대기 하나를 딱 넣어봐 넣고 마우스를 그 톱니바퀴 모양이 가져가면은 니네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떠 보이지? 네네 어 그렇게 해서 만들면 된다니까 아직 모르겠어 아 아뇨 어 나무 막대기 2개면 아마 만들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창을 네 오는데요? 만들어지지? 좀비 와요 좀비 좀비 온다구요 좀비하는 거 의미 없어 도와드릴게요 저 도와드릴게요 알겠지? 네 어 앞으로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거는 아이 눌러가지고 저 도와드릴게요 아이 눌러가지고 하면 돼 어 이거 괴물은 아닌 것 같은데 원신인 같지 않아요? 아이 이거 맥도 부셔 이거 원신 아니야? 아니 이 새끼들은 뭔 마인크래프트 하나 발전이 없어 이 비원신년들 아니 계장님 자꾸 누가 회불을 부숩니다 아 누구야 당신 왜 안 죽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죽었다 이거 사람 아니에요? 사람? 원신? 또 그러는데 한번 가봐서 해체해볼까요? 빨리 빨리 나무 저장했고 아 마실게 너무 없다 근데 일단 사슴을 잡으러 가자 사슴 가지고 사슴가죽 두개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토끼가죽은 안되냐 랄프야? 토끼가죽은 안되냐 랄프야? 토끼가죽은 신발로 신발 신발 어 이거 혹시 상체는 어떻게 해야돼요? 상체? 그 불에 꾸거에요 어 사랑을 잡은거 같은데 네 가만있어봐 너네가 이 저 돌아다니면서 사냥도 안하고 그런것도 좀 커 그리고 벽은 만들어졌어 지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얼마나 됐어? 지금 한 50%? 네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열심히 펴고 있습니다 힘들겠지 너무 열심히 펴고 있습니다 약간 식중독 걸리기 좋은 물이네 일단 우리 창으로도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이 물고기 어 이렇게 잡아주던데? 내려 찍으면 물고기 물고기 꺼먹고 하면 되겠네 먹을거는 걱정 없네 근데 맛있게 일단 작은 창을 다들 만들어야 돼 얘들아 작은 창 냄비로 물 못 뜬대요 물 못 떠? 물고기 이렇게 널어놓고 도마뱀고기랑 토끼고기랑 내가 모아온 고기들 내가 모아온 고기들 야무지게 물 떠지는데 냄비로? 물 네 그럼 그거 구우면은 물 저 보여드릴게요 아이 괜히 채팅창 믿고 여기 어 물 구우면 되겠네 물을 올려가지고 햇풀 꼬치인데 그러네 여기 꽃도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물을 소독해서 먹는거네 생..생선? 생선 넣겠습니다 새 야무지는데 이거? 누가 먹어 이거? 야 이거 화루도 이렇게 하나 해놓지 말고 개인 화루를 하나씩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자꾸 누가 화루를 부셔요 그 부신 새끼 있으면 딱 나한테 제보해 그 새끼 바로 서버에 추방해줄게 모닥 기본불 말고 모닥불이 좋겠는데 딱 보니까 모닥불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 누가 뭐 안타는데? 저 정말로 그치 다 채워놔 봐 돌 두개만 더 돌멩이 두개 가져오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그래 여기도 하면 되겠네 돌대가리 새끼들아 고기 좀 구워줄게 고기 뭐 배고픈 사람 있어? 저 목이 너무 마릅니다 죽..죽을거 같은데요? 너 내가 아까 물먹는거 가르쳐주지 않았냐? 야 이거 물 마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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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야 어디야 너 저 앞에 있어요 어 마셔 마셔 2 눌러서 마셔 마셨어? 누가 먹은..먹은거 같은데? 어 제가 먹었습니다 괜찮지 물 채워지지 네네 그래 너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여기 냄비 너 들고 가서 너도 가서 물 채워와 네네 네 여기 여기 냄비 하나 있다 여기 여기 냄비 이거 주선 어 이거 들어 2 아니야 지금 얘가 네 냄비 아 원래 있났다 얘가 네 냄비 들고 왔으니까 네가 이 냄비 먹으면 돼 됐지? 아니 이미 있으니까 안 먹으신거 같아요 어 이미 먹으면 안 먹어져 응 가서 너 물 떠와 물 떠오라고 너 물 먹으면 무하르다고 했던 애 어 물 떠와 야무지게 나? 다시 집으로 모일까요? 자 집으로 모여봐 고기 좀 고기 파티하자 얘들아 물꼬름 좀 조금만 잡아올게요 여기다가 못 굽나본데? 아니 굽을 수 있는거 같은데 들고 해야되나? 어? 사람이네? 아 들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듭니까? 응? 싹 다 구워버려야겠다 바다에선 못 드는거 같은데? 여기 우리 물 먹는 곳에서 아 확인하겠다 햇물 엽 여기다 지금 저기 도마뱀고기랑 이거저거 고기들 싹 다 해놨으니까 나오면은 배고픈 사람들 여기서 물 쳐먹으면 돼 아 고기랑 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냄비에서 저기 가까운데 연못있으니까 떠가지고 구워먹으면 돼 그리고 너네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거 나무 이거 아직 할당량도 못 채우고 뭐하냐 이 시발남들아 이 새끼들 전부 다 개인 활동만 하네 진짜 죽음의 맛을 보고싶냐? 나 안되겠다 너네 일단은 다 집으로 모여 집합 똥김치 집합에 흐흐흫 이 시발남들이요 어 라이프머 정기투? 정기투? 정기투 야 전부 똥김치 다 집합에 어 집안으로 모입니까? 어 집 앞으로 모여 집안? 우와 정기투 연락이다 몇 명이야 일렬 일렬 횡대로 모여 일렬 자 일렬 횡대로 헤쳐모여 하면은 전부 다 동영복장이라 일렬 종대로 헤쳐모여 일 헤쳐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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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넌 뭐했어 네? 저는 나무 나르고 누가 횃불 자꾸 없애가지고 계속 만들고 했습니다 넌 뭐했어 저 나무 나르고 나무 패스입니다 넌 뭐했어 저 이거 공사도 했어요 뭔데? 아 옷이 여고 줘봐 응 내가 방금 내가 주려고 했던 건 누가 이로 처먹은 거 같은데? 으흐흫 어 받아줘 입을 수 있어? 네 아이 눌러도 안 되는데? 옷이 없어 누가 돌 던지는데요? 어 나 입었네, 나 입었네 누가 돌 던졌어? 이 창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창든새끼? 지금 입박박입니다 장난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이 사람입니다, 입박박입니다 장난치지 말라고 씨발련아 어? 저 아닌데? 장난치지 마 입박박입니다, 진짜 입박박입니다 창으로 가르치고 있는 알았어, 알았어 다 서, 다 서 다음, 너 뭐 했어? 뭐 했어, 이 씨발 어? 미친분이 아니고? 불붙었습니다, 독장 개같은 년아 씨발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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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련 죽어, 개같은 년아 죽어, 죽어 잘못했습니다 나 대지 말라고 나 얘기했지 전기톱으로 죽여 전기톱으로 저 자끼 죽여 나 말했지? 나 말했지? 나 대지 말라고 어떡해 몇 번 얘기했어 어? 말귀를 외모다라 들어 왜 너는 비행기에서 태어날 거야 너는 비행기에서 태어날 거야 거기서 오도록 해 가만있어봐, 야야 갈매기 잡자 가만있어봐 언니 옷 잡으실 것 같은데 바다로 떨어졌는데요? 바다로 떨어졌는데요? 어, 내 창 바늘로 갔는데? 강화창인데 저 그냥 찔러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되네 아니, 지금 방금 나무 부신 거 아닙니까? 안 부셨어, 안 부셨어 그럼 제가 강화창 주와도 되겠습니까? 어, 주워, 주워 다들 다시 종대로 1년 1년 횡대로 헤쳐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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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Du 포러가이즈 하기 전에 빨리 헤쳐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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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안 좋은 거 같습니다 expose 아닙니다 隱 tela 들으신 저 뭐야 아 c 그 도끼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일단 참어요 자 일렬로 다 모여봐라 얘들아 모여 뭐야 이사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Tet 282개 무ус 와 와 우리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rd 이한테 능용당하는 포즈쿠키 감사합니다 자 라이프 디코 소리 켤게요 말해봐 라이프야 네 죄송합니다 저희 혹시 8명 아닌가요 원래? 응 어 근데 디콜 한명 누가 나간거 같은데? 남자의 한명 나간거 같애 맞지?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몇명이지? 너 지금 상관없어 남자랑 상관없어 어 버려 야 이 옷 뭐냐 라이프야 저 오징어 잡고 왔어요 대양 오징어? 그 있잖아요 계문 오징어 어 전기톱 있는데 있어가지고 죽이고 왔어요 죽이고 왔어? 네 여기 이분이 이분인거 같습니다 이분이 잠수를 누가 잠수라고? 이 빡빡이? 빡빡이 네네 이분이 잠수이신거 같은데요 이 빡빡이가 잠수를 합니다 네네 흐흫 야 불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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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음 나갔네 나갔네 야 이거 불 붙으니까 너네 일루 모여 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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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지금부터 뭐야 뭔 소리야 괴물 소리가 어 괴물 왔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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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헛 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와와 으허아 퉁수다 어 못돼 못돼 다들 들어가지 다 자고 일어날텐데 이제 고기 굽는 법 그리고 또 물 먹는 법 물 구워서 먹는 법 다 알거야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개인 물품 챙겨서 우리 뭐 하러 갈 거냐면 동굴 탐험을 할 거야 근데 좀 빡셀 거야 아직 그리고 집도 이렇게 앉아 제대로 안 지어져 있어 가지고 선정 지금 저 선정이래 아주 굉장히 어 굉장히 지금 실망이 커 어 족장으로 써 일부 너네 그럼 어떻게 할래 일부터 하고 동굴을 들어갈래 아니면은 동굴 들어갔다가 나중에 일할래 자 얘기해보자 너 얘기해봐 저요? 어 어 제 생각에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지 다 들었지? 맞습니다 일 똑디해 일 안하는 새끼들은 내가 진짜 거짓말하니라 나의 도끼로 사정없이 하정없이 죽여버릴 것을 내가 약속한다 내 도끼 지금 공속 붙었어 자 따라 들어와 자자 제트 길게 눌러 움직이지 말고 3명 길게 눌러서 다들 라이터 꺼 건방지게 라이터 쳐 들이대지 말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너네 지금 니허가 끌고 가 가지고 지금 니허가도 회수 안 해오고 지금 너무 엉망진창이거든 개인 니허가 개인 니허가 만들어서 네 니허가는 총 일곱개여야 해 아 여섯개여야 해 나빼고 네 정신같은 이 씨발 기저 기저 이거 살려야 되지 아니 아주 지랄병으로 하네 또 저 지랄하네 저거 아니 왜 그러냐 왜 불을 못 밟아서 환장들 하냐 한명 더 붙었는데요 아 정말 벌목 중이니까 나무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네 너네 개인 니허가 다 만들고 정확하게 해 네 니허가에다가 한 트럭 다 싣고 와 랄프 따라가서 랄프가 지금 저거 벌목 하고 있으니까 가서 따라가 가지고 하든가 네 엄청 빨라 랄프 너 있는 데다가 깃발 봐가지고 초록색으로 표시해 예 벌목 포인트 그래야 애들이 길을 안 헤매지 벌목 포인트 잡아가지고 길 표시해 놓으라고 예 마커가 이거 제 리허카입니다 전이 없어서 그런데 전 좀 박아주세요 마커에 네 노란색 노란색 군어 빨리빨리 하자 노란색 마커로 가면 돼 일 안 하는 인원들 있으면은 나한테 얘기해줘 내 쫓아버리게 더 만들겠습니다 와 고깃국도 먹을 수 있네 냄비에다가 고기넣고 고기넣고 괜찮네 너 니꺼 지어서 해서 먹어 이거 나무 다 합치면은 이거 한 200개 넘습니다 진짜로 그래 다 들고 와 가지고만 가면 됩니다 야 가서 일손이나 도와줘 너 누구야 담배요 빨리 가 아 네 가서 나무 하나씩 채워 넣어 네 니가 끌고 가서 민기적거리지마 내 앞에서 고기넣고 아 고깃국 좋다 고기에다 물 넣은 냄비에다가 고기넣으니까 고깃국이 나오는데 목마름 수치랑 싹 다 채워주네 개야무지다 이거 꿀팁이다 어 만들던 리어카 어디갔지? 리어카 놀고 누가 세배 갔나봐 개인 리어카 하나씩 들고 다녀 제 리어카 핑크색 그리고 집 뒤에다가 이렇게 박아놔 주차해놔 항상 이거 집 뒤에 리어카 엄청 많은데? 저 리어카 총 3개만 들었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이거 집 뒤에 리어카 두 개 있어요 빨리 집 빨리 해 저 지난밤에 바다로 떨어뜨린 강화창 주우러 갔다와도 됩니까? 그 강화창은 사라졌다 알겠습니다 쇠붙이 달린거 말하는거야? 예 맞습니다 독도 달았습니다 뭘 달았어? 독을 달았습니다 아 창에다가 결합해가지고 예 강화창 강화창은 나도 만들 수 있어 흥겁 두개랑 가죽 두개인가? 이거 흥겁 두개 만드는거 아닌가? 잠깐만 강화창 재료 흥겁 하나 들어가고 하나 더 들어가고 이게 그리고 뼈다구 하나 뼈다구 세개 절압 졸라 만들기 쉬운데? 이게 강화창 아닌거 뼈다구 야 외벽 얼마 안남았다 3분의 1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하자 아 이거 날려서 잡으면 고라니 한방이야? 존나 세네 인정 이거 지금 누굽니까 이거? 화염 강화창 어 이거 가면서 저기 집 라인에 홍삽을 몇개 박아주세요 5개인거 와 이거 화염 강화창? 존때네 이거 설마 라이터로 불 붙이는건가? 아 이렇게? 완성됐나? 됐습니다 완성됐습니까? 하고있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어떻게 불을 붙이지? 이제 집 라인을 타고 왔다갔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좀 빠르니 L? 됐다 불이 안 붙어 불이 안 붙어 형들 어 거의 다 채워주고 있네 빨리빨리 채워라 점점 모양을 갖추고 간다 아주 야무죠 집 뒤에다가 니엇가 해놓으라 하니까 비엄신 진짜 외벽 밖에 다 해놨네 어떤 돌대가리냐 이거 진짜 니엇가는 집 뒤에다 그냥 세워놓으면 돼 외벽 안쪽으로 해서 외벽 안쪽으로 해서 근데 이거 외벽 다 지으면 니엇카 밖으로 못 가지고 갈 것 같은데 니엇카 밖으로 못 가지고 갈 것 같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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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엇카 날라 당기는데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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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자 빱빱빠딱빠딱 자 빱빱빠딱 자 빱빱빠딱 옮겨 옮겨 거의 다 돼가고 있어 옮겨 옮겨 이거 나무 벽 외벽 하나 수리해야 되겠다 이거 삐뚤어져가고 어떤 새끼야 도끼로 치는 바람에 괴물 맞다 이거 누구야? 아 이거 괴물 신경쓰지마 잡밥이야 내가 잡을게 손에 뭐 들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오른쪽 오른쪽인데 좀 나와서요 숲쪽에 숲 야 니엇카 외벽 안으로 넣으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외벽 밖으로 가지고 다니지 말라니까 오 이거 뭐야 그건 저기서 이쪽으로 올 때 빨리 올 수 있어요 집라인? 예 얼마나 센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덤벼? 어? 우와 엄청 세다 지치자고 있습니다 자고량하고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저.. 자식들 저 주장새끼 우와 이걸 피해? 저거 원신 아닙니까? 저거 원신 아닙니까? 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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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피해? 개이 씨 뻣놈이 추장 고기 먹으러 갑시다 어? 아까 잡아서 걸어놨는데? 여 몽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 창 어딨지? 아 나 씨와 한장이네 또 이거 확장 시체 들고 갑니다 내 창 정말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거 야 내 창 누가 가져갔지 지금 저는 뭡니다 이거 나랑 같이 추장 잡던 새끼 중에 한 명일 텐데 내가 어렵게 만든 창을 지금 누가 가져간 거 같은데 맞지 여러분? 일회용입니까? 아니야 이 창 그 강화창에다가 그거 화염병 붙여가지고 화염병 강화창이야 겁나 무지막지하게 센템인데 그거를 비운다 야 다 와봐 빨리 내 창 찾아줘 이 창을 어디에 두셨길래 여기 부근에 있긴 있단 말이야 어디 잘못 던지신 거 아니에요? 땅 어딘가 박혀있겠지 아이 정말 아 아 아 어이씨 없는데 아 다시 만들까 여러분들 아 졸라 아깝네 내 창 졸나 대좋은템인데 뼈다귀 하나 부족한데 제가 또 하나 뼈다귀 하나 있는 사람 있습니다 형 선두부 이 사람 전문과 같은데 한 명 뼈서 하자 이거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먹었습니까? 안 먹은 것 같은데? 던져줘야지 뒤로 눌러가지고 제가 드릴게요 제가 여기 여기 여기여기 어 그렇게 담아주면 되네 서빙화되끼 어떻게 담아? 그거 쟁반이랑 할꺼 이거 리어카 아 이렇게 주면 되는구나 이 리어카 도둑놈 누구야 어 다시는 내가 이거 껄짓거리 안 한다 이거 거의 다 지은 것 같은데요? 같은 데요 한 2분만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시 만들었다 와 와 저 혹시 화장실 한 번만 다녀와도 될까요? 어 갔다와 아 네 점빨가 전복되었습니다 전복? 전복 좋지 야 추장 추장 나다 추장 지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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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장에 쓰는 왕 지팡이 있네 자 일단은 자 이제 다 지워졌어? 아뇨 거의 다 했어요 빨빨리 해 네 일들 안하고 못하는거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들어! 대들어! 대들기를 어디서 대들어 와 짚라인 개쩐다 우우! 개아우즈인데 라이프야 이거? 아 괴물 집에 왜 이렇게 새들이 많아? 시체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시체를 두면 새들이 많이 몰립니다 어 그래? 야 빨빨리 짓자 예 일손 부족해서 이거 살겠냐? 이거 빨빨리 해야지 언제까지 다들 민기적거릴거야 아 이 사람이 누가 이 사람이 일 안해 이 사람이 일 안합니다 이거 누구야 야 너부터 잘해 왜?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화살 더 이상 못 만든다 알아서 무기 쓰십쇼 나 화살 좀 줘봐봐 대장판 저기 있습니다 활 좀 줘 활 입구 옆에 있어 입구 옆에 거기 말고요 정문 정문 입구 옆에 있어 어 갑옷이야 이거? 도마뱀 갑옷 10개까지 낄 수 있습니다 화살 엄청 많이 만들었네 제 눈에 보이는 새들은 다 죽습니다 어? 이거 나 이제 다 한거 같은데? 어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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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왜 사람을 맞추려고 그러세요 마셨어? 아니요. 당연히 안 맞았죠. 괴물 괴물! 오른쪽 괴물 저기 뛰어갔.. 뭐..뭐 하시는.. 얘 어? 올타리 다 만든 것 같습니다. 다 만든.. 아니 어때? 접종률이 이렇게.. 뭐 임마? 야 내가 잡을게. 잡았어. 올.. 나이스. 바로.. 절단. 아.. 아니! 이.. 이 양반이.. 몽뚱이로.. ㅈㄴ 아프겠다. 이거.. 하핰 하하하.. 왜 안 앉아서 와서.. 하핰.. 하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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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우리 다 동굴로 가자 다 만들어진거야 이제? 다 댕겨? 뒷문도 하나 만들어두는거 어떠십니까? 뒷문? 예 쉬러 이거 리어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리어카 밖에다 세워놔 그냥 주차장으로 예 알겠습니다 가자 밤이 됩니다 이제 밤이 됩니다 야 다 모여 자자 자고 이제 우리 동굴 탐험 하자 네 동굴 탐험 동굴 탐험 좋아요 우와 누가 돌단길 만들었어? 어우 이쁘다 접니다 어떤 기획지 왜왜 만들면 안돼? 아니 만들어도 되지 제가 안만들었습니다 사실 어우 여기 사냥 어우 여기 활 쏘는거야 어 두발밖에 안남았네 스물다섯발 갖고 왔었는데 더 뽑아가야디 아직 잠을 못가는데요? 왜? 아직 이른 밤이라 잠이 안자질겁니다 이거 좀 더 이따와야돼 활도 강화시킬수있나? 조명제작활? 와 조명있어? 와 조명있으면 좋을거 같은데 아 후라시 후라시는 뭐가 있어야 돼? 이거 따르르다 어? 이거 물 찼다 물 아주 조금씩 차는거 같습니다 야 가자 이제 자자 이제 아직 안자집니다 안자져? 네 고기는 어떻게 떼어? 고기 따로 주울 수가 없던데 버리기 가능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구워진 고기 말이야 구워진 고기 구워진거는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제가 버린거 같은데 썩어가지고 썩은곳은 좀 갖다 버려 제가 주워서 갖다 버리겠습니다 그래 저렇게 솔선수보한 맛이 있어야지 너네는 왜 그 모양이냐 왜 누가 저를 쐈습니다 내가 너 쐈어 아니 왜 화를 압수해버려야 될거 같은데요 야 기둥불 하나 딱 붙여놓자 여기다가 너무 어둡다 불 붙인다 아이 화나고 좋네 비온다 자자 아직도 안자져? 네 아직 한참 남았는데 어떻게 해 그게 나와? 이거 아직 불똥양 하잖아요 아 12시 자기로 돼있어? 그냥 이 씨발 뭐야? 아 왜 나한테 왔어? 아 왜 나한테 왔어? 아 저 아니야 펙사스 전기톱 사림마다 이거 좀 밀면 안 돼? 7대1으로 싸워볼까? 야 7대1으로 싸워볼래? 지새끼랑 진짜로요? 야 죽여 죽여 어 나 아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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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랄프 죽여 빨리 랄프 죽여 빨리 랄프 죽여 아 우리 집 어떡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랄프 죽여 빨리 죽어 죽어 랄프 죽여 이거 이거 쉬운데요? 랄프 찢어 죽여 안 됐다 장망이로 죽여야겠다 주먹으로 바로 전직해야겠다 응 안 맞아? 바로 한조 대기중이고 아 오우 수고했다 얘들아 거 존나게 지려했다 와 게임 존나 빡세네 이 게임 랄프 찢어 죽여